김순희 가수님의 두 번째 곡 불담봉 보내드립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남자 있나요 이런 여자 있나요 문학처럼 함께 갈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나와 함께 가져간다면 웃음 반지하면 반격을 주나요 잘생기면 호감시켜주나요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잘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있나요 세상 살이 힘이 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있나요 이런 여자 이런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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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마음만 지나면 한명을 주나요 사장발에 속지 마세요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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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 여자 보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있나요 세상살이 힘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아무런 여자 있나요 세상살이 힘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여자 우리 커플 보고 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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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